3%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커피 한잔의 여유 특히 겨울에 더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카페에서 한잔하시기가 매우 어렵죠 이럴 때 사무실에서 운조커피 같이 나눠드시거나 아니면 댁에 계시면서 운조커피 쭉 내려드시면 드립백 같은 경우 아주 집에서도 드시기 좋은 아메리카노 드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원두와 최고의 로스팅으로 여러분께 선물해드리는 운조커피 많이들 이용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약간 예고를 해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마음이 살짝 아픕니다 중국 쪽이 좋다고 해서 중국의 기술주를 기웃기웃하는 이 순간 아니다 기술주가 무슨 소리냐 가치주 랠리가 더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모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하나하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치주 간다고요 사실 거창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중국 얘기하는데 무슨 또 가치주냐 이러실 수 있는데 중국 투자를 조금 환기하는 차원에서 전략과 매크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보실 부분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더 중요한 해외 주식 미국장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치주가 더 간다 이거죠 우리나라 가치주는 대충 감오는 주식들이나 대충 그래도 알잖아요 중국은 가치주라고 하면 주로 어떤 친구들인지 사실 약간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사실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목하고 있는 중국 주식들은 일단 전통 제조업이든 신흥 제조업이든 제조업 베이스 제조업 제조업 그리고 금융인데 사실 금융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은행주를 저희가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굉장히 좀 그럴 것 같고 네 실제로 항생이나 항생 H처럼 좀 저평가된 이런 금융주가 많은 지수 또 제조업 중에서는 경기 소비라든지 최근에 국내에도 화학이 좋았습니다만 일부 소재 관련된 화학이나 비철, 철강, 기계 또 이런 것들이나 경기 소비 쪽에서 자동차, 내구제 관련된 가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위 말해서 가치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랑 비슷하군요 네 비슷합니다 저는 상반기까지 중국 가치주 랠리를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중국 가치주 얘기를 드리려면 꼭 금리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리? 네 중국 금리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금리만 보면 사실 중국과 미국은 아예 다른 세상이거든요 지금 중국 국채금리는 3.3%까지 갔었고 사실 미중 금리 차도 지금 거의 300bp 이상 거의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완전히 금리로 보면 다른 시장이고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중국 시장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가치주가 어떤 게 더 강세일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위아나 흐름도 중국 금리랑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아나가 원화를 또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환경 입장에서 환율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변수를 생각합니다 아니 금리가 일반적으로 낮으면 이른바 성장주 쪽에 더 많이 우리가 평가를 좀 해주고 금리가 높으면 이제 반대 현상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멀티프리라고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좀 주죠 그런데 중국의 3%라는 게 지금 3%는 물론 다른 미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은 거겠지만 중국은 예전부터 그렇게 낮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성장률 대비해서 국채금리가 높지는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국채금리는 기관에서 인식하는 금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대출금리는 4.5에서 5%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성장률과 조금 유사한 금리는 대출금리고요 전부 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한번 훅 내려갔다가 지금 4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당연히 가치주 쪽에 더 고객을 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제 가치주 랠리 측면에서 보는 세 가지 이슈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자료 가져온 거가 저희가 이제 4페이지 이제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또 공유가 되면 네 업로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 중국 제조업의 업종별로 지난 5년 동안 설비 투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막대 그래프가 높은 거는 전자나 제약이나 LNG 쪽 신재생 쪽 투자가 활발했고 돈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제지, 비철, 조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상위 40% 기업들의 데이터인데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더 지나가서 5년 동안 투자가 안 된 쪽과 된 쪽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입니다 네 혹시 뭐 오디오를 듣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전자통신 제약, 가스 쪽은 뭐 지난 2년 평균 10몇 퍼센트씩 설비 투자 증가율이 나왔었고 반면에 일반 기계, 자동차, 제지, 화학, 비철, 금속 이쪽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 정도로 아예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를 감축했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소재 산업재 할 거 없이 저희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전반적인 산업들이 공급 과잉이다 경기가 좀 좋아지면 많은 업체들이 또 가동을 돌려서 저희 미세먼지도 날라옵니다만 가동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또 공급 과잉 때문에 무너진다 재고가 많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규모를 감축을 했죠 조선도 어려웠고 화학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미 투자가 많이 진행된 두 자릿수씩 증가한 이런 왼쪽의 신흥 산업도 물론 좋은데요 가격은 올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최근에 화학 가격이나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저는 일시적인 공급 차지로 생각을 안 하고요 중국 쪽에 이렇게 투자가 안 된 상황에서 강자 독식이 되고 상위 기업들에게 더 수요가 좋아질 때 더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고 가격이 좀 타이트해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그 재지가 마이너스 11%인데 요즘에 중국도 당연히 종이박스 엄청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포함 안 되나요? 이거는 기존에 공급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택배라든지 별도의 산업은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 보시면 중국이 고형 폐기물 이런 것도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환경 규제도 더 강해지고 재활용도 하기 때문에 재지 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가 안 된 걸 감안해서 보면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 있을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거고 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오른쪽의 그림은 결국에 이런 환경이 중국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아는 상해 심천 에이주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위 기업들, 탑5 기업들의 매출이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더 미국만큼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조업이 상위 3개 기업들의 비중이 14%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더 제조업 쪽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사실은 중국 투자를 한다면 소비주를 많이 권유해드렸고 플랫폼 기업들 많이 추천해드리지만 제조업 쪽도 상당히 공급 과잉이 해소가 돼서 기조조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격 랠리가 계속되면서 가치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이슈를 조금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에 가치주가 좀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금리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이제 저희가 5페이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미 뉴스가 많이 전해졌지만 11월 달에 중국에서 회사체들이 많이 디폴트가 났어요 그래서 회사체가 많이 저희가 뻑이 난다고 그러는데 많은 기업들이 파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회사체 신용 스프레드 왼쪽에 보시면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히 급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유통시장에서 많이 냉각된 모습을 보였고 오른쪽에 보시면 채권 발행 쪽에도 타격을 줘서 11월 달에 많은 기업이 디폴트가 나다 보니까 발행이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또 금리 상승을 좀 부추기는 역파가 있었죠 우리나라 뉴스나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는 칭화유니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나 중국의 BMW 합작사가 망했다더라 이제 이런 뉴스로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구조조정으로 좀 몰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요새 회사체가 이렇게 도산이 많이 나고 디폴트가 나는 거는 사실은 그냥 경기 후행적인 성격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내년에 만기가 많이 몰리는 1분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경기가 좀 살아나면 파산은 조금 극단적인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최근에 나는 디폴트들이 국영 기업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용인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중국 정부가 칭화유니 같은 밀어줬던 기업이라도 부실하면 정리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일부 소재나 산업재처럼 업황이 안 좋을 경우 끌고 가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뀌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국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 구조조정 언제 쪽 얘기냐 혹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중국의 채권 플레이어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계속 보수적이라서 이미 그들의 가격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보시는 표가 조금 글씨가 작은데 오른쪽 표에 보시는 그림은 중국의 업종별로 최근에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한 걸 보여드린 거고 글씨가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몇몇 개를 좀 짚어주세요 이 중에 중요한 걸 몇 개 좀 짚어주신다면 네 그 초록색 음영이 표시가 된 게 최근 1개월 동안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상승한 플러스가 제가 돼서 70bp 60bp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것들 보시면 고객님 비철금속 네 철강, 건자재, 기계, 자동차, 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대체로 중국의 공급광이라고 알고 있는 산업들이거나 소재산업재 제조업이죠 얘네들은 사실 가상금리가 이렇게 50에서 70bp가 붙는 거고 실제 회사채금리는 이미 4에서 5%를 넘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을 이미 안 받아서 채권시장까지 몰린 이 기업들은 지난 18, 19년의 무역전쟁 그리고 2000년의 코로나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재기불름 상태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중에 몇 개는 많다는 거예요? 네 이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채권금리가 이렇다는 거는 결국에 만기가 됐을 때 상환할 수가 없고 결국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민영기업들이죠 주로 민영기업들이 사실상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는 기업들은 제가 시간상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중국에서 리스팅된 기업들은 아닙니다 하위 20% 정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의 기업들이고 구조조정 대상군입니다 이거를 보시고 제가 혹시 나중에 자료를 보신다면 이게 금리 오르면 또 무슨 중국에서 부채 리스크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지 말고 리스팅된 기업들은 오히려 생존자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자연사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가동률이나 쓸데없는 공급 과잉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이슈를 보실 때 오히려 반도체 1등 기업이나 중국의 자동차 1등 기업이나 혹은 생존자로서 검증된 기업들을 더 투자하셔야 된다 혹은 그게 투자하는 게 그렇다면 국내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는 건 결국에 국내 롯데케미칼이든 금호석유든 이런 화학업체들이나 국내 제지든 철강이든 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가격이 타이트하고 공급이 주니까요 그래서 수요가 좋아질 때 국내도 더 반응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물론 부실한 기업들 계속 끌고 가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한 6개월 1년만 좀 더 버텨주면 이 회사들도 가격 올라갈 때쯤 되면 다 같이 또 굳굳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더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일단은 국영기업들 중에서 대마불사인 기업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 제조업 기업 중에서 대부분 다 국영기업인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민영기업들까지 중국 정부가 끌고 갔던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칭하윈이 관련돼서 정부의 발언 역시도 보면 해체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자회사를 다 죽이겠다는 건 아니고 구조조정을 들어가겠다는 신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이나 과잉 투자, 과잉 재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채권 금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이미 양극화가 심해졌고 하위 기업들이 더 버티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고용이 아마 많이 되는 산업일 텐데 실업 문제는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중국이 이미 제조업 쪽에서 일하는 공급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책임져야 되는 고용에 대한 부담도 옛날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차피 서비스업이 인터넷 산업이나 콜센터니 이런 서비스업이 커지면서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조업 쪽의 구조조정이나 디폴트 이슈는 호재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결국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중국의 화학 가격이든 철강제든 건자제든 심지어 농수산물 가격조차도 많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튀고 있는 상황을 수요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요 역시 재고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9페이지 제 자료에 재고를 좀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 이것도 좀 그림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시사하는 거는 왼쪽은 역시 업종별로 최근 10년 동안 그 재고의 상황이 현재 레벨이 0부터 100 사이에 어디에 있느냐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재고 증가율을 업종별로 보여드린 거고 오른쪽은 재고 자산의 비율 그러니까 재고를 얼마나 쌓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의 역시 2012년 이후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느냐인데요 대체적으로 낮을수록 현재 재고 부담이 재고 조정을 했던 혹은 재고가 실제로 없든 간에 낮은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대체로 플라스틱, 기계, 석탄, 음식료 화학 이런 쪽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재고 자산 비율 역시도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향후 매출 증가율이 증가하거나 내년 상반기에 저희 예상대로 중국의 경기기가 공급이 정상화된 상황이니까 수출이나 이런 자동차 수요 이런 쪽이 좋아질 경우에 상당히 가격이나 이익이 타이트하게 질 수 있는 산업들이 보인다는 거고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전자 대표 기업들이나 화학 대표 기업들, 비처열이나 자동차 기계가 재고 부담이 매우 낮아서 내년 3월 전후에 춘절 이후에 이런 수요 리스타킹, 재고 확충 때 상당히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게 올라가는 건 사실 국내 수출주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오랜만에 중국 쪽에서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국 재고가 무조건 많이 쌓여 있고 혹은 수요가 조금만 좋아지면 다 돌려서 공급 과잉이 된다는 쪽보다는 하위 기업들이 많이 정리가 됐고 신규 투자가 없어서 증설 이벤트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재고 관련해서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 뭘 좀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장주? 네, 중국 쪽 성장주가 안 되니까 꼭 가치주가 된다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국내 외국인 수급이나 중국 쪽 외국인 수급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제가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중국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 반독조법 관련된 규제도 했었고 엔트그룹이 상장도 지연되고 이랬는데 제가 텔레그램을 되게 열심히 채널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엔트그룹 상장 전부터 제가 많이 걱정했던 것들이 사실 중국 정부가 약간 규제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보시는 11페이지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리바바와 알리바바 자회사들이 A주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대략 한 14에서 15% 그리고 텐센트나 텐센트 계열 회사들이 A주에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만 A주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역시 한 15%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는 30% 됩니다 중국 역사적으로 한 그룹이나 계열사가 이렇게까지 사실 커진 적은 없거든요 제가 무조건 커졌으니 견제가 들어와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어떤 극단으로 갔을 때 중국 정부가 통제하려는 마음도 당연히 커질 거고요 중국이 역사적으로 그냥 사회주의 국가니까 정부가 통제하려고 이런 기업들을 갈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 대출 시장이나 엔트그룹 측면에서 대출 시장도 그렇고 자회사들 매수해서 이렇게 규모로 켜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거슬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례회로 만든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의 회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조건 제가 악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상태계가 생성이 됐었고 이게 확장이 어떤 극한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부 리스크가 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계열을 고르고 자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빅테크 관련해서 중국 쪽이 다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중국 국내로 보면 아마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국내 이슈만 따져보면 사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좀 쪼개든 뭘 하든 독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악하는 거는 좀 막는 게 경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긴 하겠으나 미중이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제일 잘나가는 장수들 한 셋 넷씩 붙을 텐데 여기서 이 빅테크들을 우리의 최고 장수들을 이렇게 어디 다치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핵심 기술 측면이나 밖에다 내세울 수 있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중국 정부가 먼저 고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수시장에서 봤을 때 영향력이나 본인들이 통제와 시장 사이에서 고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국필반이라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극단으로 가면 중국 정부는 원래 시장을 산업을 관리하는 방식이 시장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냅두거든요 그런데 한 번 잡아야 될 때는 워낙 규모가 크고 과잉이 쉽게 되기 때문에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책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도 좀 할 수 있고 또 그런 방식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빅테크 얘기와 좀 연결이 왜 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 내에서 이제 지금 외국인 수급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이제 12페이지 왼쪽 그림은 뭐냐면 회색선이 A주가 외국인지 지금 최근에 2019년 이후에 누적으로 순매수한 추이를 보여드리는 거고 중국에 들어와서 사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탑 50개 기업들이 PR이 어느 정도 되냐 한 40배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년에 중국이 MSCI 지수에서 리밸런싱하면서 비중 상향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는 돈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더 빨려 들어가면서 중국에서 소비주나 성장주를 많이 매수했는데요 매수한 기업들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싸졌고 지금 많이 채운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급으로 판단하기에도 외국인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지금 정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국 쪽에 많이 뺏길 수 있었던 자금들이 만약에 내년에 중국이 특별히 외국인을 더 개방하는 이벤트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급 측면에서도 조금 분산될 수 있는 한국으로 다시 좀 들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소비성장주가 중국 내에서 훨씬 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기에는 전체적인 금리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주식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높아진 이런 중국의 소비주나 성장주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가기보다는 좀 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상반기를 보는 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은 중국의 초록색 선이 드디어 국채금리가 좀 보여지는데요 국채금리 추이하고 중국의 성장지수로 유명한 심천의 창업한 차이넥스트 지수와 CSI 300 같은 코스피로 볼 수 있는 대형지수의 상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선이 위로 올라가면 성장주가 강세고 상대적으로 내려가면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와 좀 역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중국이 정상적인 지금 경기 회복을 밟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심천이나 심천의 창업한 지수 같은 쪽을 오히려 비중 확대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중국하는 돈이 예를 들어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더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의 구조조정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중국을 가지 말고 우리나라 기업을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제조업 측면에서 보거나 저희 반도체 기업들로 본다면 사실 저는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다는 걸 지지하고요 그렇습니까? 중국 애널리스 와서 왜 갑자기 한국이 더 좋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고객은 다양하고요 당연히 해외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나 성장주의 랠리가 약간 주춤할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이런 제조기업들이나 자동차나 가전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가성비가 있는 밸류 부담이 적은 쪽에 랠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도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중국 쪽 금리 얘기를 좀 드렸는데 금리 그래서 언제까지 오르냐 그 금리가 오르는 게 어떤 의미냐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저희 그림에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중국 명목지립이 그려놨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1월까지 중국 금리는 횡보를 하다가 저희 예측에는 4월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고공행진을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4월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결국에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는 소리고 위아나 역시도 미중 금리 차가 한 번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조차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아나 역시 금리를 따라서 강세 기조가 한 번 더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까지 중국 금리와 함께 위아나는 좀 주춤하겠지만 2월부터 다시 4월 구간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요 이 구간에 전체적인 경기 회복과 재고 사이클까지 붙는 소위 말해 가치주들이 조금 더 랠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원화 역시도 사실은 4월 정도까지는 위아나와 함께 조금 같이 말려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수요 쪽에서 좋게 보실 수 있는 게 상반기에 저는 중국 수출 되게 좋게 보고요 중국의 수출? 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 최근 데이터 되게 좋은데 당연히 방역물품 팔고 마스크 팔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최근에 좋은 거는 언택 상황에서 선진국 쪽 수요가 좋아지는 게 가전이나 가구나 일부 이런 테크 관련 수요들이 꽤 좋고요 가공무역 관련 수출 품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보셔야 되는 중국의 포인트는 수출이 좋아졌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중국의 제조업 베이스의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생활 패턴 자체가 밀어왔던 중국의 이런 자동차 교체나 이런 쪽을 내년에 좀 발휘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자동차 좋아지면서 칩 부족 상태까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화학 관련 수요도 되게 좋았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중간 단계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중국 자동차나 수출이 좋아지면서 이런 화학 관련 수요라든지 중국 관련 제조업 수요들도 밀고 갈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대중 수출 관련된 게 대부분 이런 중국의 재수출 용도인 경우가 많고 베이스 효과가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중국 수출이 좋아지면서 국내 수출까지도 같이 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화학 이런 것도 좋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좀 남아있나요? 조금 더 해주시죠 네 그래서 종목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은 저희 자료 제가 혹시 공유해드리면 앞에 표가 있고 업종의 대표주를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업종 좋게 보느냐를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16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국이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좋을 때는 이익이 시소한 업종에 투자가 되면서 성장주에 쏠림이 있는 건데 중국에 예를 들어 에이주 시장에 지금 28개 세부업종이 있는데 올해는 대략 한 14개 정도가 이익이 감소했고요 대부분 다 단자릿수 증가율 밖에 안 나왔는데 내년에 추정치 기준으로 28개의 에이주 업종에서 무려 23개가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익 성장은 다 좋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왼쪽 그림은 X축, 가로축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내년에 이익이 더 좋아지는 폭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Y축 같은 경우, 세로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느냐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구 밑에 있을수록 사고 이익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같은 가로축은 똑같이 이익이 개선되는 폭이고 Y축 같은 세로축 같은 경우는 기관이 덜 들고 있는 저희가 이제 빈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있을수록 위에 있는 거고요 이제 좀 덜 들고 있거나 적정 레벨 대비 더 이제 좀 저평가해서 기관이 덜 들고 있는 업체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중국의 자동차, 가전, 화학, 비철, 철강, 금융주들이 상당히 조금 이 개선 폭 대비 수급이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가볍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저효과까지 크게 잔용이 되는 중국의 레저라든지 그리고 항공주 역시도 저희가 이제 종목표의 대표주를 저희가 정리해놨습니다만 그런 업종의 대표기업들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종들의 흐름이 한국도 조금 상반기에 유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같이 가진 않았었는데 상반기에 이런 흐름이라면 저희도 좀 나쁘지 않은 관련된 업종들을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 정도를 주식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30을 국내 하고 있고요 또 한 30을 미국 하고 있고요 한 30 정도를 중국으로 가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중국에서도 예를 들면 막 성장 뜨거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과 지금 말씀 주신 내년 상반기가 기대되는 이 가치주 업종들 그 비율을 대략 어느 정도 가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혹시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내년의 장세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이제 대형주나 가치주가 좀 우이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좋아하는 중국의 소비주나 성장주나 지금 전기차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반기에 좀 더 기회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성향이 좀 다르고 미국이 이제 대세고 중국을 좀 마이너하게 보다가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만약에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시는 과정이라면 저는 현재로서는 지수를 좀 투자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에 투자한다고요? 짧게 봤을 때 1분기나 이런 경우에 홍콩이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가치주로 랠리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 제 예상대로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질 경우에 천천히 이제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경기가 고점으로 되는 2분기 금리나 경기 고점이 4월 중에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그게 빅테크던 일부 저희가 이제 계속 하나금 투자해서 좀 추천드리는 일부 소비주들 라든지 가격 조정이 좀 있는 쪽에 접근을 하시면 하반기에 바라볼 때 4월 정도를 또 타이밍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빅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일 대장주들을 많이 가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여기 뭐 말씀 주신 철강이나 이쪽도 대장주 쪽으로 가는 게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네 중국은 뭐 당분간 무조건 1등기업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흥산업이든 제조업 뭐 이런 전통산업이든 간에 다 강자독식이나 산업집중도 올라가는 구조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1, 2등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고요 팔로워보다는 지배력이 있는 생존자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총 1위로 갈까요? 아니면 점유율 1위로 갈까요? 그게 뭐 업종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MS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켓쉐어 1위로 마켓쉐어나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쪽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중국 투자에 대한 저의 검은 환경이 벗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금융투자 뭐 주실 말씀이 있으시던가요? 네 하나금융투자요 뭐 저희 뭐 계속 채널 잘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을 좀 하고 있는데 중국정보 이런 텔레그램 어디서 뭐 검색하면 됩니까? 저희 그냥 하나차이나로 검색하십니다 하나차이나? 네 그러면 저희 글로벌 리서치 하에서 저도 많은 중국 정보 드리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글로벌 리서치에서도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도식화된 이런 그림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하나TV도 나오시죠? 네 물론입니다 하나TV도 저희 계속적으로 좀 많이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 그 중국에 대한 요즘 관심이 무척 높아진 거는 아마 피부로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중국 간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식으로 중국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 지인 A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가능하면 이렇게 틈나는 대로 또 여러분이 괜히 헛다리를 잘못 가시면 안 되니까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 계속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이었습니다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